모든 성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보겠습니다 딩고가 저를 망칠 겁니다 샤라 투 딩고 이건 사실 김하원의 타락 프로젝트입니다 딱 말할게요, 저 은퇴할게요 아 진짜? 정리하세요! 10연만 했을 거면 왜 왔어? 아 저 조용해봐요, 진짜 보여주고 증명할 때가 됐어 쇼앤프룩 쇼앤프룩 할 때가 됐어 김하원의 아 성인인증 소개합니다 저의 음악적 부모님이자 한국최범의 프로듀서 The Groove Room의 규정이 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뭐 하고 싶어? 성인으로 살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 뭐라고? 뭐라고? 자녀야 편의점 갈래? 목이 말라가지고 어른이 되면 맥주는 술이 아니야 뭐 좋아해? 평소에 먹던 거 있잖아 강레도 먹고 강레도 먹었어요 너가 살아 신분증 있으세요? 고등학생한테 잠시만요 신분증 있습니다 당당하다고요? 당당합니다 맥주 처음 사봐? 저 제가 술 사본 거 처음이야 진짜 아 진짜? 진짜 아닌 걸로 아는데 아니 맞아요 형 담배는? 안 사봤어 홍콩과 노래팡 홍콩 가봤어? 홍콩 안 가봤잖아 가봤잖아 안 가봤어요 안 가봤구나 사원이는 홍콩 아직 안 가봐서 홍콩 가고 싶다고 사원이는 홍콩을 아직 진짜 못 갔을까요? 어머니 저희가 복권을 사려고 하거든요 어엿한 성인입니다 아버님 성인입니다 아버님 매달 500만 원씩 20년간 그럼 바로 은퇴해도 되겠다 당첨이 된다면 딱 말할게요 저 은퇴할게요 박딩이 할 수 어떻게 해요? 꽝이고 아 꽝이고 갑시다 아 5억이었는데 아 마지막 5억이었는데 진짜 아쉽다 거기다 왔는데 인생이 그런 거죠 뭐 근데 절대 좌절하면 안 돼 아 계속해야 되나요? 어 매주 10장씩 하는 걸로 지금 중독이 아닐까요? 1등 당첨 초감이 어때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전액 모두 저에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이론 과연을 끊고 나 집에 가도 돼?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합이 좀 안 맞았던 거 같아 저의 진정한 진가가 발휘되는 거 웰컴 투 마손 공개 말려요 자신 있는 거 다 말해봐 어떤 장르를 캐리 받고 싶어? FPS랑 잠깐만 나 장비 체크 좀 해야 되거든 기다려봐 의자 높이도 팔꿈치가 편해야 진짜 보수는 안 가리 그런 거 아닙니다 보수는 장비가 중요해 몸풀기 한번 갈까? 그냥 가시죠 잠깐만 나 이거 세팅해야 돼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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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오바 세팅해야 돼 이거 음악이 왜 이렇게 크냐 에임 색깔 설정해야 돼 에임 색깔 설정해야 돼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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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잠깐만 단축키 하나만 바꿀게 이게 발사 모드 배그 진짜 오랜만에 한다 나 요즘 롤로 넘어가가지고 이게 최적의 환경이 아닌데 100%는 다 못 보여주고 75%? 75% 정도? 알겠습니다 어디 갈까? 어디 갈 거예요 어디 갈 거예요 어디 갈 거예요 어디 갈 거예요 아 잠깐만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우리 밥 너무 까시는 거 아니에요? 야 너 헬멧 멋있다 그쵸 어 뭐야 여기 열려있어 야 바로 반응 속도로 대처하면 돼 쫄지마 쫄지마 원래 고수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마주치면 죽이는 거고 아 나 여기 무서운데 좀 너무 뚫려있어서 호수는 그냥 간단 regelliyor 어디야?x2 야 형이 있잖아 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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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부나 야 두대 맞혔어 쫄지마 여기 거기 들어가 왜 기억 들어간 거기를 아 손 푸는 거였잖아 우리 여러분 몸풍이 삭혔습니다 넓은 맵에서 에랑겔 내 나와바리 거든 또 에랑겔 나와바리 코칭키 핵주먹이라고 코칭키 핵주먹 코칭키로 가는 건가요? 근데 오늘은 가지 말자 오덜리를 줍시오 나만 믿을 수 있지 당연하죠 이기기 위해서는 존버를 해야 돼 존버를 승리한다 여기 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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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여기 누구 있어요? 누구? 모르겠어요 발자폭소가 있어요 발... 소리 있어? 네 너 내지 말고 있어 어디야? 2층이야? 그런 거 같아요 2층이 킬 옥상에 있어 옥상에 한 명 더 오 오 제가 침투할 수 있는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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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야 개피야 피 채우고 있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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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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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로 넌 큰 걸 조일 것이다 같이 먹읍시다 인간적으로 나이스 빨리 먹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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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잠깐만 어디로 가지 오 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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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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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졌어요 졌어요. 240.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왔습니까. 어딘지 모르겠어 어딘지 모르겠어. 우리 온 줄도 모르네. 오빠 이 사람들 건들지 마세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는 순간에 우리가 왔어요. 너네 서로 저기야. 안 들리지. 들리지도 않지. 저기요. 뒤에 계신 분은. 조용히 좀 하래요 우리. 조용히 좀 해 주실래요. 중요한 순간이래. 김하훈 이제 성인 됐다고 이제 형들 이제 반기 주지 마. 무슨 소리세요. 아 좀 조용히 해 봐요 진짜. 소리 안 들리잖아 어디서 쏘는지. 너는 어차피 죽을 거야. 어차피 집이다. 노란 집. 누구랑 싸우는 거야.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어. 아무도 안 쏘고 있어. 이 방향에 차 있는데. 어디. 뭐 이렇게 말만 많고 안 싸워. 사람도 있겠지. 너네 지금 모습이 어떤 줄 알아. 너네 겁쟁이들 같아. 집에 숨어가지고. 집에 숨어가지고. 집에 숨어가지고. 창문만 보고 있으면. 야. 나가. 남자만 나가. 남자만 나가라고. 남자만 나가라고. 남자만 나가라고. 어떻게 해요. 야. 달려 달려 달려. 이거 라인 따라 달려. 라인 따라. 저기 좁은 곳으로. 달려. 여기 뭐 참모 총장 나셨다. 야야야야야. 앞에 바로 봐. 바로 앞에 보고. 나 용감하게 한번 갔다 올게. 죽으면 죽는 거야. 갑자기 용감한 척 한다고? 야 이거 빠르게 먹어야 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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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뚝 뚝 뚝. 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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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어그 저거 주기장 갖고 좀. 자세요. 엄마. X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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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됐다. 자비를 자비로. 자비를 자비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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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에요. 아. 아. 아 진짜. 자기들끼리 죽은 거 아니야. 했지? 아니. 뒤에서 너무 시끄럽게 하네. 정말로. 야 근데 잠깐만 하원님 캐릭터 옷 좀 입어라. 하하하하하하. 전투해야 되는데. 노초 입장. 전투해야 되는데 가볍게 봐야죠. 튀잖아. 툭 튀. 튀잖아. 툭 튀. 죄송합니다. 딩고 여러분. 여기는 하이어뮤직. 우리 골차앗. 본 적도 안 해주는데. M.P.H.1 근데 왜 왔어?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아 진짜로 이제 존버 안 하고 여포 모드로 자비란 없다 자비란 없다 야 이제 진짜 제대로 하자 난 너희들의 팀워크가 보고 싶은 거야 알겠어? 앞으로 음악을 같이 하려면 이런 것도 잘해야 돼 감독이에요 준비했지? 네 제대로 한다 네 알지? 보여주고 증명할 때가 됐어 쇼앤프룩 쇼앤프룩 할 때가 됐어 너는 얘네랑 해본 적 있어? 안 해봤어 나 안 해봐도 알지 이 정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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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조용해 좀 개시끄러워 M16 나이스 나이스 오 하나 고마워 어디 있어? 어 나쁘지 않은데? 저기 아파트 안에 저기 아파트 안에 아파트 안에 아파트 안에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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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나왔다 오오 나이스 어 잘 왔는데? 슬슬 갈까? 아 또 이제 자주장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야 쏘는 애들 사자 다 잡자 빠르고 앉아 레드존 끝나면 저기 가자 아까 존버는 안 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네들 여포 한다며 아 이거 레드존 끝나면 레드존이잖아요 아 못하는 사람들이 입을 너무 털어 아 집에만 있을 거면 야 여기 왜 왔어 PC방에 왜 집에 있어 너네 느낌이 아하 남자가 높았고 해 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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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저기 말하며 말하며 오 오 한 명 기절 나이스 어 규정이 잘해 서로 더 얘기를 해 서로 더 대화를 해 뚜껑만 먹을게 서로 더 얘기해 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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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말해 조용히 더 커뮤니케이션 아 형 형 제발 건드리 마세요 아 좀 조용해 너의 서로가 너의 서로가 피해시 원 고 따치 미 맨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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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개 멋있어 뛰어 뛰어 뛰어야지 뛰어 뛰어야지 뛰어 뛰어 오 나이스 오 와 와 와 너 맛있다 괜찮아 괜찮아 너 존버해 존버해 딜을 부탁해 4명 남았어 그냥 숨어 숨어 자기 장점으로 천천히 붙어 온 Shark 제발 있다 is 오 야 가 가 가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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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놔봐 뭐 뭐 해야 될 거냐 제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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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악 어 왜 어 왜 깜이 와 진짜 아까워 아 영화 보내는 줄 몰랐는데 너랑 팀순이 2위야 근데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진짜 잘했어 너네 제 심장이 너무 빨리 떼요 지금 아 나 영화 보는 거 같아 아 영화 보는 거 같았어 진짜 잘했어 봐줬다 아 진짜 10시 19분인데? 야 너 부모님 걱정할 테니까 I don't care bro 야 궁금한 시간 이제 학교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No worries 너 그럼 10시 이후에 PC방 잊어본 거 오늘 처음이야? 네 정말? 정말? 아니요 던집해주세요